안녕하세요. 저는 2021 시즌 새로운 응원가를 작업한 작곡가 이민희입니다. 저는 히어로즈 팬인데 이렇게 응원가를 작업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작업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부터 관객 입장 제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장에 가지 못하고 TV를 보면서 응원했는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응원가에서는 다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바람과 우리 선수들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좋은 경기 해주었으면 하는 우리 팬들의 마음을 담아서 신나고 유쾌한 응원가를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크라잉럿 분들도 히어로즈 팬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크라잉럿 분들과 함께 이번 시즌 키움 히어로즈 승리하자 한 마음을 모아서 영혼을 담아서 너무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김정석 응원단장님도 함께 코러스에 참여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키움 히어로즈를 응원하고 있으니 이번 시즌 좋은 성적 거두리라 믿습니다. 아직 미공개인 응원가 한 곡이 더 남아있는데요. 신청 블루스에서 활동하는 보컬 김상우 씨가 함께 참여해주셨는데 곧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키움 히어로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힘내셔서 좋은 경기 보여주세요. 키움 히어로즈 화이팅! 안녕하세요. 히어로즈의 승리를 위해 응원하는 응원단장 김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작권이 문제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응원가를 못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오가다 불렀던 그런 리듬을 통해서 응원가를 만들게 됐는데 제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 스타일대로만 부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른 음악들도 한 번씩 들어보고 그거를 약간씩은 변형해서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프레이타스 선수는 중장거리형 타자라고 생각을 해서 웅장한 느낌의 리듬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응원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이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용규 선수를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응원가가 샤방샤방이었어요. 옛날에 이용규 선수의 등장성이었는데 그런 느낌의 응원가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용규 선수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병호 선수도 웅장한 느낌의 응원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박준태 선수나 변상권 선수 같은 경우는 빠르고 외야시다 보니까 경쾌한 그런 느낌의 응원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수 응원가가 총 5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따라 부를 수 없지만 빨리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큰 동작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어로즈 화이팅! 히어로즈 화이팅! 히어로즈 화이팅! 감사합니다.